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릴까 우려감이 나왔지만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오전 한때 1% 넘게 잠시 내리다 오후 들어 빠르게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22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송희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7% 오른 2,41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쯤 낙폭을 키우며 2,360선까지 떨어졌는데 상승 전환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 2%대 하락한 이유로 낙폭을 줄이면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는데 외환시장에서 22원 하락한 1,301원으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 이렇다 할 큰 충격은 없었던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처럼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일부 개별 종목군 업종 테마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시장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신생 벤처나 스타트업과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란 점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위험도가 크지 않다며 피로시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 이후 또 다른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폐쇄되면서 불안의 씨앗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물 경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는 우리 금융시장에 당장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언제든 커질 수 있어 당분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신송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